안녕하세요. 저 태국에서 온 쏘디타입니다. 김타인, 타라, 타민, 엄마입니다. 태국에 있는 유명 맛집에서 보여서 제가 조금 작업을 들어갔고요. 오빠가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. 성격도 좋고, 마음대로 듣고 있으면 어느 통으로기로 했습니다. 아 tę바틴 시에 라arg에서 울고 오이리를 finer übrig scholars ieri기를 아 Corona aquellos suppose 면 loosely 기념을 Pentate 안녕!